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통계학이라는 것은 과학이지 않습니까? 현대인이 된다는 것은 과학을 상당히 뭐죠? 좋아하고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거 과학적 발견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의미를 두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서 무슨 비타민을 먹고 뭡니까? 뭘 약을 먹고 하는 것이 다 과학적 발견문을 우리가 과실로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항상 뭐죠? 원인 결과를 따져보는 것도 다 합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지 않습니까? 통계학의 위대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어제 보시다시피 이번 mbc 사태의 본질은 자막 조작이라는 것이 여건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설문조사가 실시된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3만 2천 명 정도가 투표를 했습니다. 98%가 분명한 의도를 가진 자막 조작 사건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3200명 정도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여론조사가 1000명, 1003명 이렇게 1000명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3배 정도가 많은 그런 설문조사에 응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나가지고 7900명 정도가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7900명을 늘어나더라도 98%는 변함이 없습니다. 3200명대나 여러분들 7900명대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200명대나 7800명대나 10만 1명이 설문조사에 참가하거나 100만 명이 참여하더라도 98% 비슷한 수치가 대부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하루 동안 실시됐을 때 6만 3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6만 3천 명이 참여하더라도 98%가 뭐라고 답했는가 하니까 98%가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본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3200명이나 7900명이나 6만 3천 명이나 똑같은 이게 통계학이 갖고 있는 아주 위대한 힘인 겁니다. 표본수가 3200명이든 표본수가 7900명이든 표본수가 6만 3천 명으로 늘어나더라도 의도를 가진 자막 조작이라고 답한 사람은 98%로 거의 불변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계학이 갖고 있는 위대한 힘입니다. 이게 과학이 갖고 있는 위대한 힘이란 거죠. 통계학이 이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여론조사가 가능한 것이고 많은 사회과학의 여러분들 과학적 발견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 바로 선거죠. 선거는 표본수가 수만 수십만 때로는 수백만이 되기 때문에 특정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지지도와 당일투표 지지도는 각거나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과학적 사실 이런 걸 뭡니까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에 다 침묵하게 되니까 그게 여러분들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과학을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학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는 보통 통계학의 여러분들 표본조사나 이런 것과 달리 표본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의 정밀도라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전에 본 2020년 4.15 총선에 수원시 무지역구의 김진표입니다. 이런 건 죽었다 깨어놔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0에서 여러분들 1, 2, 3%가 나와야 될 값이 12%나 8%가 나오는 겁니다. 차이값이.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미래통합당 후보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0%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이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하태경이 여러분들 지역구를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2022년도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 선관위가 주도한 지방선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부산디 해운대 구청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8%까지 나오는 겁니다. 국힘당은 마이너스 8%까지 나오는 겁니다. 전산을 이용해 가지고 표를 빼앗아 가지고 다른 후보와의 표를 더해 주지 않고서는 이런 종류의 선거 데이터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하태경이 여러분들 국회의원을 출마했던 해운대 구청 해운대 구의에 3구 대선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왔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마이너스 11%까지 나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플러스 12%까지 나옵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1%가 표가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함께 표가 더해졌다는 거죠 이게. 2020년 4.15 총선에 하태경이 출마했던 그 선거입니다. 하태경은 11%에 17% 정도 표를 빼앗겼습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11에서 17%의 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 함께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1에서 플러스 18%가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지수록 훨씬 더 조작은 쉬운 거죠.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지방선거 대통령선은 다 국힘당 사전투표 독려하고 야단 법석 났습니다. 윤석열을 포함해 가지고 한심한 사람들이 이거죠. 여러분 이게 2018년 지방선거 행운대 구청장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플러스 14%까지 올라갑니다. 자유한국당이 마이너스 11%까지 이런 표를 빼앗깁니다. 전산 조작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좌우대층의 기계적 아름다움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2017년 여러분들 해운대구에서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던 대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문재인 후보는 플러스 13%의 표가 더해집니다.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0에서 엄청나게 표를 끌고 모았다는 겁니다. 더해줬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익값이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3이 나온다는 무슨 뜻입니까? 사전 득표율을 조작했다는 사전 득표 득표수를 더해줬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 국진당의 이름 안철수 표하고 합쳐서 이렇게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3을 중독했겠죠. 2017년부터 실시된 선거는 모든 공직선거는 전산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선거 되어있다는 거죠. 어제 보시다시피 이게 여러분들 누구 선거입니까? 주호영 후보 선거지 않습니까? 이게 2016년은 조작을 안 했으면 깨끗하잖아요. 2020년 조작했으니까 이렇게 뚱뚱하지 않습니까? 11%, 12% 뭐 이렇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여러분들 조작한 것을 수정하니까 날씬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대구 광역시까지 이렇게 손을 댄 겁니다. 장재원 후보 부산 사하구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016년 총선은 손을 전혀 안 댔지 않습니까? 뚱뚱하지 않습니까? 10%, 10%, 9%, 7% 이걸 수정하니까 날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다 이렇게 선거가 무너졌는데 그걸 침묵하니까 박진희 해임을 당하는 거죠. 다음이 2번 타자 누가 되겠습니까? 다음 3번 타자 누가 되겠습니까? 국정을 흔들고 야단 났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에 관련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은 좀 정의감 같은 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건 너희 싸다. 너희 그렇게 비겁하게 하더만은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야 이게 짐승왕국도 아니고 동물왕국도 아니고 가축왕국도 아니고 사람들이 사는 데인데 저 가짜들이 저렇게 날뛰니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공병호 박사님 나라를 살려주시죠. 정원님 내가 어떻게 나라를 살리겠습니까? 댓글 남기시는 분들 가운데 공박사님 열심히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총받입니까? 이게 뭐 공병호 나라입니까? 열심히 싸워주십시오. 내가 지금 싸울 연배입니까? 다 자기 나라가 아닌 겁니다. 시민으로서 자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싸워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당신이 열심히 싸워줘. 벌 받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정말 조금 전에 한 분께서 부정선거한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못 봤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이번 러시아 사태도 뭡니까? 푸틴이 선거 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옆에 벨랄루스라는 나라도 뭡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저항했지만 베네수엘라 보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조금 더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난 정권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국민을 어떻게 어려워하지 않는지 선거를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스테이크가 별로 큰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도 있고 아이들 다 컸고 이제 좀 그냥 쉽게 살아도 될 나이죠. 내가 이렇게 투쟁하고 해야 될 나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해줘야 될 일이고 그러니 다들 앞으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게 보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게 나선 거고 내가 왜 이렇게 싸워야 될 나이입니까? 지금 집사람하고 이런 분들 여행이나 다니면서 편안하게 살라 이제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주식 투자를 해보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바닥이 없는 거라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 나라는 바닥이 없는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지난번 주식이